자 본인소개 좀 해주세요 인기가 많은가봐요 막 박수들 막 하는데 자세는 상당히 유연하게 잡고 있는데 네 본인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소개 아 자꾸 역불이 건드리지 마세요 나 성감대가 역불이에요 자꾸 여기 만지면 어떡해 나 뭐 어떡하라는 얘기 여기다 대고 얘기했어요 여기다 대고 얘기했어요 아 여기서 만졌어요 자꾸 건드렸어요 어머 오래간만에 오시네요 어서오세요 두 분 이쪽 구석도 좋고 저쪽 구석도 좋아요 연인분들은 구석으로 몰아 내가 네 구석으로 막 몰아 네 자 본인소개 빨리 해야지 진행을 하지 누구세요 대체 아 구찌에요 네? 구찌요? 구찌해요 난 구찌 가방 얘기하는줄 알았어 네 구찌씨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상태가 안 좋아보여요 이거는 왜그래 현재 하시는 일 같은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노래할거야 지금 바로 지금 바로 갈거야 빨리 갑시다 무슨 노래 부를거야 무슨 노래 부를거야 무슨 노래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바로 갈거야 바로 갈거야 아 또 좀 이따 또 하라는 얘기야? 안해 안해 한번만 해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갈거야 그냥 갑시다 네 영원히 내게 여자키로 자 갑시다 네 네 파이팅 어려움 속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 헤매이다가 나 또한 볼 수 없는 거를 걸었어 어딘지 모르는 지금 내겐 무엇도 필요치 않아 나를 대신하던 너였어 이젠 너를 나 없는 어둠 속에서 슬프게 할 순 없어 다시 와 내게로 널 위한 걸 세상에 나만이 알아 나에게 돌아와 이제 내게 있어줘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지금 내게 무엇도 필요치 않아 나를 대신하던 너였어 이젠 나를 나 없는 어둠 속에서 슬프게 할 순 없어 다시 와 내게로 널 위한 걸 세상에 나만이 알아 나에게 돌아와 이제 내게 있어줘 영원히 내게 나에게 돌아와 이제 내게 있어줘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내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분보다 더 잘했어요 아까분보다 조금 전에 김동현씨가 불러줬죠 80 몇 점 받았어요? 82 여기 83 아니 내가 그렇게 준 거 내가 그렇게 준 거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올라간데 고음에서 고음에서 낮게 낮게 불러버렸어요 그죠? 맞아요? 왜 낮게 불렀어요? 죽을 거 같아요 죽을 거 같아요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을 거 같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3주 연주 네 뭐라고요? 3주 3주 연속 음주 3주 연속 음주 3주 음주 오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3주 연속 음주 8주? 그 동네 조만간에 못 볼 거 같아 아니 8주 동안 매일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네 저는 저는 6년째 매일 먹어요 저도 손님들이 주는 술 조금씩 매일 먹어 6년째 밥도 안 먹어요? 그래요 아까 보니까 색과 같이 말랐더라고 말랐어요 아까 보니까 그 앞을 좀 보고 본받았어요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 저요? 응 밥 먹고 나서 금방 밥 먹고 나면 난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고 소화가 되면 배가 쏙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 정상 아닌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멀뚜하게 앉아있었네 아 정상이에요? 밥 먹으면 되나? 응 아니 그러니까